103.5 도브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옥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을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다연님 와 이만저만 코너네요 지난주에 듣고 오늘 목요일도 대기 중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 못해 델다 못해 이제는 언급을 안하는 그 누구도 언급을 안해요 모르시죠 요즘에는 이제 아예 서로가 이런 얘기를 안 꺼내는 노코멘트하는 단계까지가 왔다 지난 9월 사상 최고치의 역대적인 한 달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집값 분위기 매매시장 또 전월세 시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케비 월간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동향을 한번 봤는데요 9월이죠 지난달인데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1.52% 상승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우리 1.52 하면 느낌이 안 오는데요 2006년도 12월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엄청나게 그때도 지금 같은 그때가 1.86%인데 그때 이후로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지난달이죠 9월에 기록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통계를 보다 보니까 물론 5월에 0.96까지 내려갔다가 올랐는데 서울은 생각보다 1.52% 서울이 전국하고 비슷해요 전국은 지방하고 다 포함하니까 많이 오른 지역이요 경기도 2.02% 수도권 인천이 2.51%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소외됐던 외곽 지역들 강원도 1.72% 충북 1.67% 충남이 1.45% 오히려 대도시권 5대 광역시보다 이런 외곽 지역들 지방이 더 올랐다는 얘기는 상승 거래는 좀 줄어들고 풍선효과들 대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하락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9월까지는 이랬고요 저는 10월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10월이 어떻게 될까요 10월 또 9월 분위기를 이어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우리가 집주적으로 할 거고요 전월세 시장은요 매매 시장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전월세 시장도 만만치가 않죠 매매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전월세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답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고 저는 매매는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전세는 반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께서도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좀 고려를 하라라는 멘트를 좀 주셨는데 금융위원장께서는 실수요자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전세대출 규제요 전세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저는 반전세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잡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폭은 둔화될 거예요 왜? 아니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올려줄 수가 없는 거고요 집주인들도 올려받을 수가 없는데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결국 반전세 야 월세라도 내놔 그러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기침체에도 더 영향을 줄 거고 아니면 소비를 더 줄여야 되니까 월세를 내다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함께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9월이 2021년 9월이 역대급이었다 마치 2006년 12월을 연상케임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고점 찍었다라는 의견이 많은 비관 쪽으로 보시는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10월 9월 10월을 넘어가면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시세가 있으면 시세보다 높이 거래된 걸 상승 거래 시세보다 낮게 거래된 걸 하락 거래라고 하는데 아직도 당연히 상승 거래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이 나오는 건데 추세를 보니까 하락 거래 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10월에는 하락 거래가 더 많아져서 소위 말한 지난 9월이 고점이고 10월부터 집값 하락의 시작이 된다 마치 2007년부터 큰 틀에서 집값이 떨어졌던 것처럼 맞습니다 이런 분석 이런 예상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미래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시간을 지나봐야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고점이었구나를 알게 되는데 물론 분위기상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7년 연속 상승한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지금 2년 정도 연장을 해서 한 8년째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우리 2019년부터 계속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막 2030들 연결해서 샀죠 그 수요층이 우리나라 수요층이 엄청나게 두터운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래서 충분히 힘을 받고는 있는데 이게 10월이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내년 대선 전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변수가 또 있죠 중국 미국 상황도 있고요 또 기준금리도 언제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10월 달에 전격적으로 올려버릴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전격적으로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0.5 정도 올려버렸다 파격적으로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11월 정도에는 저는 올릴 것 같거든요 10월 아니면 11월에 한 번은 올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10월일지 11월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한국은행 총재면 좀 파격적으로 시장 예측을 뒤엎어서 한 10월 정도에 먼저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폭도 0.25%포인트가 아니라 저 같으면 0.5를 할 텐데 0.5%포인트 부동산만 바라보면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격한 정책을 하게 되면 반조경이 생기게 되고 반대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불능 상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윤만 소장도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10월이 그러니까 9월이 고점 찍었고 대한민국 집값이 10월이 번곡으로 시작한 통계적으로도 아까 잠깐 말씀 주셨듯이 2006년도 12월이 진짜 고점이었고 2007년 넘어가면서 실제로 버블 세분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물론 한강 르네상스하면서 반포 한강변 지역은 더 올랐지만 버블 세분 지역들은 2007년도 되면서 꺾여버렸거든요 2006년 12월이 진짜 고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점 마침 공개롭게도 우리 15년 만에 14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한테는 피해 없게 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텐데 방금 김만 소장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죠 반전세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부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국민들 특히 세입자분들의 피해는 커질 대로 커지고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안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만만한 게 반전세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전세 매물도 없고요 전세금을 올려줄 형편도 안 되고요 대출을 안 나가니까 결국에는 50만 원 100만 원 올려줘야죠 올려주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이게 월세가 고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분명히 진짜 만에 하나 세입자들이 반전세로 울며 겨자먹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한 명분 자체도 상당히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실 거예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김포 왕릉 아파트 이거 정말 찬반도 뜨겁고요 부동산 카페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개요부터 좀 들어볼까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근처예요 행정구역은 김포인데요 조선 왕릉 장릉 근처에 문화재 보존 지역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어서 이제 대방건설 대광 금성백조 3개 건설사가 문화재표 위반으로 고발을 당겼습니다 문화재청이 고발을 했는데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안에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중단됐어요 19개 동이 공사 중단이 되면서 19개 동이에요 그럼 이제 사이즈도 크네요 사이즈가 한 3,400가구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고요 동이 총 44개 동이에요 44개 동 중에 19개 동이 보존 구역에 들어가면서 공사 중단이 돼버리면서 굉장히 좀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실제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아시는 분이 자기 고향집 근처하면서 추석에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보여주는데 진짜 왕릉에서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국민청원이 들어갔는데 국민청원이 5일 만에 10만 명이 넘고요 철가라는 국민청원이에요 굉장히 과격적인데 지금 한 20만 명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포 왕릉 아파트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왕릉은 김포의 장릉이고요 검단이라는 이야기도 검단 왕릉 아파트로 나오는 게 이제 검단과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근처죠 김포 쪽 인천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인천 도시개발공사 땅이었거든요 인천 도시개발공사 땅인데 팔았어요 2014년도에 건설사에 팔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그러면 건설사는 그런 입장이에요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다라는 입장인데 현상 변경이 뭐냐면 공사 같은 거 문화재의 현상 상태를 변경할 때에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았다는 입장인데 문화재청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2017년 1월에 김포장릉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그 중물을 짓게 되면 개별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바꿔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니들이 안 지킨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한다면 문화재청 말이 맞습니다 건설사들은 아마 인천 도시공사가 일단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자기들은 또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알고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면 건설사가 다시 한번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생략된 것이 맞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된 건데요 저희도 한번 찬반 투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장릉 근처에서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청의 주장대로라면 몇 개 동은 아예 철거를 하거나 깎아내려야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한쪽 의견은 이런 겁니다 이만 그렇게 대구 지켰기 때문에 또 기존 입주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 다른 한편에서는 안 된다 또 설례를 남겨서는 안 되고 문화유산인데 왕능을 지켜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청취자분들 중에서 왕능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왕능 아니다 일단은 좀 더 우리가 뭐 이거 다 어떻게 한 거냐 다 짓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적어주시고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첨 통해서 음료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샵 10355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왕능이다 아파트 일단 수정 건설 해야 된다 왕능 아니다 일단 아파트 공산하자 아파트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견이 반반 반반인 것 같아요 해당 주민 아니더라도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는 관점에 따라서 첨예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릉 장릉이 이게 어느 분 인연왕후라는 얘기도 이게 장릉이 어떤 것이죠 이게 이제 장릉이라고 하면 장릉이 어디야 김포 파주에도 장릉이 있고요 김포에도 장릉이 있는데 김포 장릉은 원종과 인원왕후의 릉인데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종? 조선 27대 왕 중에 원종이 어디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원종 나가고 역사 공부할 때 못 들어봤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14대 왕이 선조예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랑 발생했던 15대 왕이 이제 유명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고 16대 왕이 인조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이제 광해군 물러내고 인조를 잡았죠 광인 효연 숙경영이죠 원종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보니까 선조 다섯째 아들이 선조 다섯째 아들이고요 인조의 아버지예요 인조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정원군인데 인조가 이제 효심에 아버지를 이제 원종이 왕으로 추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왕은 아니었고요 광해군 다음에 인조인데 광해군 형제였죠 형제죠 형제죠 형제인데 인조의 아버지 그렇죠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효심도 있고요 자기의 정통성을 위해서 인조를 물러내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종으로 함으로써 자기의 정통성을 좀 세우려고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원 그런 왕 원종이 릉이 지금 아파트를 물러내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근데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졌습니다 다졌죠 골저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에 하나 문화재청에 따르고 이제 뭐 고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몇 개 동을 그러면 어떻게 뭐 이게 문화재청이 지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이요 그렇죠 진작에 적발을 해서 공사 중단을 시키고 초기에 어떻게 조치를 했더라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다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지어버린 걸 철거를 한다 19개 동을 철거해서 해결될 문제냐가 나머지 동은 또 어떡할 거예요 어차피 경관은 망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문제는 뭐냐면 분양 계약자들 3,400세대 아파트가 다 분양이 끝났는데 내년 6월이 입주예요 내년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요즘 집값이 난리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그분들은 또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있고요 그냥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입주한다 내년 6월에 그렇죠 입주도 하고요 그냥 벌금 조금 때리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제2, 제3의 설례를 남길 수도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화유산이잖아요 유엔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한계가 아니고요 40개 릉이 같이 뭉쳐져 있거든요 유엔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데 한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골치 아픈 상황에서 답을 못 내고 있고요 일단 중단 명령은 내렸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중단이 돼 있으니까 기존에 내년 6월 입주 자체도 조금 뒤로 입주자분들도 물러줄 수 없겠죠 지금 이제 공사는 중단됐는데 김인만 소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입주자들 걱정 이런 거 빼고요 원칙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저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기회에 그냥 한번 본보기를 한번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 업계도 철거? 한번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건설사들이 얼마나 조심할까 진짜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죽은 왕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집을 뺏어버리면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걸려서 저 개인적인 해법을 제가 좀 고민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지도도 보고요 사진도 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답이 잘 없어요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깎아낸다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몇몇 전문가를 보니까 깎아낼 수가 있네요 깎아내기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깎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경관이 보여야 된다면서요 깎아낼 방법은 안 되나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천문학적인 과징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 회사들이 몰랐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몰랐을 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살고 본부팀이 다 있는데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천문학적인 과징금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러면 경관을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를 어떻게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산 위에 이렇게 뭘 세워가지고 이렇게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LA 가면 헐리우드 이렇게 표지판 간판 있잖아요 뭔가 좀 그런 식의 멋있는 조형물을 가지고 좀 가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산을 높일 수도 없고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요 일단 장랑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장랑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건드릴 수는 없죠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앞을 좀 아파트를 좀 가려줘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도 일단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중단을 시키고 이제 고민에 들어갔는데 건설사가 있고 인천시 쪽 인천도시공사는 여기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천도시공사는 2013년도에 팔고 끝났고요 그 고시는 2017년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팔았어 그다음에는 너희들이 바뀐 조례에 따라서 너희들이 다 신고를 했어야지라는 입장이어서 일단 빠져버린 상태고 건설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양쪽에 입주자들은 입주자대로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해놓고 우리한테 왜 피해를 주냐 하는 입장이고요 또 문화재청이 아무래도 공공기관인데 문화재청을 상대로 어떻게 협박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청취자분들에게도 좀 받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입주 예전자 19개 동에 대한 분들을 아예 건설사에서 보상을 다 해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분양가로 보상을 해 주느냐 임염이 붙었으면 시가로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게 층수가 좀 제대로 안 지었을 때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철거해 버리게 되고 아니면 상기신도시 입주권을 준다든지 그렇죠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도 되는데 이걸 다 지어버려 가지고 철거해 버리게 되면 또 이게 막대한 손실 이게 또 그런 문제들도 생겨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회에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고 주민들 피해 없게 하는 보기 내에서는 보상이나 이런 거를 보상은 상기신도시 입주권을 준다든지 하고 그런데 또 내년 6월을 그분들 맞췄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전세계약도 맞춰놓고 집도 있는 사람들 팔고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날벼락을 맞게 됐으니까 그분들은 죽은 왕릉 때문에 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라는 입장입니다 청취자분들 문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선왕릉 장릉입니다 옆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김포에 일명 지금 김포 왕릉 아파트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데요 왕릉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아파트를 지키냐 6059번님 왕릉 문화재는 후손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다시 후손에게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의견이 진짜 팽팽하네요 최욱진님 아파트 내년 입주인데 일단 살 사람들은 살려야죠 당장 본인이 이 아파트 입주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부터 살려야죠 나머지 두 개 읽어주세요 6086번 공무원의 행정 미숙을 왜 입주자 건설사가 피해를 봐야 되냐 6004번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대로 해야 된다 왕릉 왕릉입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1710님 왕릉 왕릉 설례를 남기면 창경궁에서 보는 풍경이 아파트만 보일 겁니다 설례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김용란님 아파트 아파트를 지켜야 한다 왕릉을 파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왕릉은 있으니까 그렇죠 경관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입장이겠죠 5949번님 아파트 조상님들도 후손들의 주거한 종을 원하실 겁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짓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될 듯 싶네요 갑자기 조상님들 말씀하셔가지고 김일수님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기대에 가식할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1366번님 이건 아이디어들인데요 의견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높이를 한번 줄여보죠 기술적으로 그게 철거잖아요 높이를 줄인다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층을 지었는데 한 5층까지로 그렇죠 나머지 층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있던데 차라리 철거하는 게 더 쉽고 빠르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폭발시켜서 철거해버리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자를 수가 없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돈도 더 많이 들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요 그래서 어렵네요 7763번님 19개 동은 20m로 낮추고 부족한 주택스만큼 건설사에서 인근에 부지 매입해서 입주민들에게 보상해야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9027번님이 주민입니다 자주 장능으로 산책 다니는 풍무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고 가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런데 원상복귀가 될지는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9027번님도 다 졌으니까 그게 이제 힘든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19개 동이 법을 어겼는데 이것만 철거한다고 해서 경관이 다 살아나진 않습니다 나머지 동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철거가 만사한 모든 해결이 될 수는 없고요 해결한다면 철거한다면 44개 동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건 법을 어기지도 않은 동을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관이 원상회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19개 동에 전체는 44개 동 3400세대가 넘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화재청과 또 건설사들이 협의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부디 그곳에는 이미 입주 예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해는 또 최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실수요자들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들 잘못이고요 문화재청 빨리 발견하지 못한 문화재청도 잘못이고요 인허가 해 준 공무원들 저는 사실 왕릉 근처는 법을 떠나서 이런 거는 좀 경기도의 땅도 많은데 굳이 왕릉 근처에 했어야 되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는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만저만 부동산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